주목! 주목! 아 뭐라고 떨리네 이게 여러분 제가 꽃 종목을 수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다 그래서 시작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 직접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한잔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종목입니다 고기는 마음껏! 고기는 마음껏! 술은 주량껏! 술은 주량껏!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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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요? 제대로 인사요? 제대로 인사요? 어? 제대로 인사요? 노렸네? 다꾸를 아시네? 한 번만 더! 이미 너무 앞으로 가! 이미 너무 많이 찍어보셔서 각을 아셔! 자 우리 모두 건강하게! 네 건강하게! 슬슬하시고 술 문화! 다른 술 문화! 다른 술 문화도 많이 들어가자고!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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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는? 후추 수추! 대파는? 대파 파 파 파! 볶음은? 솔솔 솔솔! 다시!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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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일단 참 PD님 너무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구요. 정말 너무 재밌고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뭐 50만 100만 이상 가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늘 파이팅하고 항상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참 PD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!! 2호명입니다! 고수입니다! 자 그러면 2차를 가셔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히 주시고 이사를 한 번 잡아 놨으니까 Fill it! 저 åter장 수신이 돼요 아... 어 뭐야?! Lena! 어... 이거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